저는 33년 동안 오직 이불장사만 했습니다 오래 했죠 왜 이렇게 오래 했을까요? 공부를 너무 하기 싫고 못해가지고요 부모님께서 어릴 때 이불장사를 하셨는데 그 일을 돕다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먹고 사는 직업이 됐습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일은 뭘까요? 이불을 펼치고 개고 펼치고 개고 일만 하는 거예요 혼수이불 한번 팔려면 거의 두 시간도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한실 요 이불 세트에다가 침대카바 두 벌에다가 손육육 요 이불에다가 앞치마 러너 쿠션 반지꼬리 7첩 반상기까지 다 펴놓는 거예요 침대마다 전뜩 펴놓고요 신부 어머니께서 잘 봤어요 다음에 꼭 사러 올게요 와 미쳐버립니다 저는 이 자영업이 내 노도 보장해 줄 줄 알았고 또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착각이었습니다 2000년 후반부터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가 되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나오니까요 매출이 막 곤두박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아내가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유증이 말도 못하기 심한 거예요 처음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극도로 피곤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어느 날 해모임이라는 애터미 제품이 저희 집에 행운의 날개를 달고 온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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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때문에 이불 장사 안 되잖아 애터미 좀 알아봐 애터미가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 저는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와 이거 내가 생각하는 회사가 아니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네 이거 제대로 알아보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런 세미나장에 와서 듣게 된 겁니다 그때 박한길 회장님께서 저에게 큰 공감을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래요 저는 그 말씀에도 공감을 받았지만 저는 자영업자잖아요 정말 일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서 매대를 꺼내놓고 이불을 다 싸고 저녁에 들여놓고 또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면 또 제품이 손상되고 자영업자 여기 계시죠?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몸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텀이라는 도구가 일을 없앨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을 없애버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에텀이라는 도구가 나에게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도구인가? 그래서 세미나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 제품 그리고 모두 함께 집단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마케팅 플랜 그리고 초인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 글로벌 회사를 비전을 본 겁니다 정말 커지겠다 이 회사 그러면 나는 이 사업을 우리 와이프를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게요? 도와주지 말고 하제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3년만 시간 투자하자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돈 투자하자고 했으면 안 했어요 그런데 시간 투자하자는 거잖아요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내가 어차피 애터미 안 해도 3년, 5년 가는 거고 애터미 안에 있어도 3년, 5년 시간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열심히 알렸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왜? 제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고 준 걸 왜 안 쓰는 거야? 왜 이런 좋은 사고 안 하는 거야? 돈도 안 들어가는데? 제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한테 막 알렸는데요 우리 친누나는요 동네 막 돌아다니는 동물 이름을 나한테 막 부르는 거예요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 이름을 막 부르면서 우리 형은요 2년 동안 제 사업을 방해했어요 나하고 막 싸우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이단 엽차기로 공격을 하는 거야 야야 이거 뭐 한다고 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는 거야 어머니가 어? 그러면 사업을 재산하고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거절을 받았어요 힘들었겠죠 그런데요 힘들 때마다 저는 이 시스템에 안 빠진 거예요 나가서 거절받으면 넘어지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스템이었어요 다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회장님께서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용기가 아니랍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맞서는 게 용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세미나에 안 빠지고 앉아 있었어요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마다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박은아 넌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일어나 계속 저한테 넌 할 수 있다고 오면 그런 외침이 저한테는 가슴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계속 외치면서 열심히 아내와 함께 알렸습니다 그랬더니요 2년이 되니까 월 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3년째 애터미에서 성공자라고 하는 억대 연봉자가 되고 4년이 되니까 로얄 리더스 그룹에 들어가고 5년째 제가 로얄 마스터가 된 겁니다 제 능력일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공부도 못했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작은 노력 하나였어요 이 노력이 뭘까요? 여섯 글자인데 아시는 분? 애터미 아세요? 요거 요거 요거를 하루에 몇 번을 했느냐 이게 내 노력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저는 회장님께서 3m 안에 들어오면 그냥 애터미 아세요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얼굴을 본 사람이나 안 본 사람이나 그냥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3m 안에 들어오면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명함을 만들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열심히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파트너가 또 파트너를 데려오고 제가 한 일이라고는요 이렇게 오시면 안내한 것밖에 없어요 이 의자를 잘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면 이렇게 성공자가 얘기하잖아요 또 사업한다 그러면 스폰서가 직접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성공 시스템을 이용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열 번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 세미나에 한 번 앉혀놓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나를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내 원판이 좋아야 돼요 내가 불량품이면 계속 불량품만 복제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원판을 제대로 만들자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내가 배우면서 뛴 겁니다 배우면서 뛰고 배우면서 뛰고 열정을 받으면서 뛰고 나가서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심장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처음에는 총을 쏘면 아팠는데 나중에는 딱 총 같아요 튕겨 나가더라고요 아유 왜 이렇게 좋고 싼 걸 안 써 아유 바보 아 이런 사업으로 돈 들어가 이걸 왜 안 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우리가 월급 모아가지고는 부자가 안 됩니다 자영업 요즘에 해가지고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자영업을 33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정말 노후 준비도 안 됐고 자녀들 교육비도 걱정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자영업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항상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내가 갑이 아니고 뭐예요 을입니다 을 을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좀 심한 말도 들을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기들이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아서 했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들하고 추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놀이동산이나 유원지나 항상 사진에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사진밖에 없어요 아빠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저는 항상 그것이 마음속에 응원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도 필요하죠 애터미가 대안이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이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천으로 만나신 겁니다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애터미를 해야겠다는 이유를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정말 싸고 좋다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 정보를 받으시죠 이 정보를 듣고 아 내가 그 다음에 모셔오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공감을 할 수 있겠네 이 생각 때문에 제가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애터미라는 이 도구가 여러분 인생에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이 애터미가 애터미는 여러분의 성공의 도구인데 그러면 성공하는 왜 성공을 할까요 왜냐하면 왜 성공한다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애터미의 제품력을 꼽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유통의 원리는 매우 단순한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옵니까 몰려옵니까 몰려옵니다 세계 모든 소비자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소비자들의 욕구입니다 그것을 애터미의 가성비 이 제품력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 대중 명품 컨셉으로 애터미는 이렇게 무섭게 고속 성장을 해온 겁니다 제품이 좁고 싸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슨 재구매가 생깁니까?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생기죠 자발적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발적인 재구매가 돼야 그것이 자발적인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시스템 소득이고 인쇄 소득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을 없애는 겁니다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뭐를 없앤다고요? 일을 없애는 겁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항상 노동 수입만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제품력입니다 제품력 제품력 우수한 제품력 때문에 그런데요 동정업계를 보시면 품질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나도 쓰기가 부담스러워 그걸 누구한테 소개를 하냐고요 조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소비자 조직이? 가격이 아무리 싸면 뭐합니까? 품질이 안 좋으면 그건 품질 좋은 거 전하는 것보다 더 욕을 먹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애터미는 좋고 싸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면 나에게 꿈도 이룰 수 있고 또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애터미를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보상 플랜 애터미는 회원 가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천 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추천자 들어가는 건 하시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남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무리 돈벌이가 되더라도 옳지 않은 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짓은 절대 오래하지 못해요 사람은 보람되지 않는 일은 절대 오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애터미는 다단계입니까? 무한단계입니까? 무한단계라는 거예요 무한단계 무한단계, 무한누적,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계속 가져갑니까? 아니죠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가치를 애터미가 나한테 주는 그 보상의 가치를 확신하고 하시는 분과 확신이 없는 분하고 사업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다르겠죠? 여러분이 애터미의 가치 애터미 사업의 가치를 아시고 하는 분과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속도에서 완전 다릅니다 이게 그냥 비즈니스입니까? 스몰 비즈니스입니까? 빅 비즈니스입니까? 빅 비즈니스입니까? 슈퍼 울트라 파워 빅 비즈니스입니까? 자 이런 가치가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보시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품이 좋고 싸니까 제품력으로 계속 전달이 되겠죠 써본 사람이 또 애기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써보면 내가 부담스러운 건 애기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이웃한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애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싸고 좋으면 남도 싸고 좋은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우면 남도 부담스러운 거라고 내가 싸고 좋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커다란 소비자 조직이 생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백화점이나 방송 수신료나 연예인들이 다 가져갔던 돈을 애터미는 대한민국 합법적인 법으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광고하는 자랑질하는 이 소비자들한테 그 광고비를 준다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후진물과는 비싸게 벌면 사기꾼 회사죠 좋은 물건을 싸게 팔잖아요 그리고 소득을 분배하잖아요 고용을 창출하잖아요 수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애터미는 무한 단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4%밖에 안 남는답니다 4% 나가면 다 까먹어요 그런데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무한 단계 절대 까먹으시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 단계의 능력으로 애터미가 파트너가 되고 애터미 성공 시스템이 여러분을 성공시켜주는 거지 절대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한 단계라는 게 뭐예요? 단계를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입한 거나 파트너가 가입한 거나 스폰서가 가입한 것도 전부 누구 거다? 여러분들이 대형마트에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100명을 다리 갔어요 여러분한테 포인트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본인이 쓴 것밖에 안 줍니다 각자 주고 맙니다 그런데 애터미 마트로 데려오면 나만 쓴 것만 줍니까? 그분들이 쓴 거 각자 주고 전부 합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싸고 좋아서 다른 분을 데려와도 다 누구 거예요? 그게 미국이든 가나다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싱가포르든 갈몬든이든 필리핀이든 말레이든 멕시코든 러시아든 인도네시아든 호주든 13개국 지사가 나가 있는 모든 소비자가 쓰는 양치하고 샴푸하는 모든 포인트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저는요 인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인맥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없다 돈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없다 말을 못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애터미입니다 인맥 많으신 분 잘 아실 것 같죠? 인맥 많으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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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건들고 다녀요 건들고 다녀요 이 사업은 방판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자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아서 우리 친언니하고 옆집 동생밖에 몰라 이런 사람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 자석료 파는 사업이에요? 어차피 써야 되는 뭐예요? 생필품이에요 비싼 물건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몹쓸 물건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집에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니까 내가 사서 쓰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되는 그런 제품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두 명만 알면 하세요 그냥 오늘 언니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언니 언니 고무장갑이 나왔는데 두컬레에 4,200원에 길고 잡은 가격이 똑같아 고리도 달려있어 걸어놓고 넣었다 뺐다 바람나서 뒤집어지도 않아도 되고 천연 나태스인데 냄새도 안 되고 질기고 너무 좋아 두컬레에 4,000원에 써봐 언니가 써본다 안 써본다? 무슨 4만 원도 아니고 써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은 또 어디 가야 돼? 갈 데가 없잖아요 옆집 동생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생아 이거 칫솔 써보니까 기가 막히들 한번 써봐라 이거 얼만데? 990원 에이 그거 일회용 아니야? 야 시끄럽고 써보고 얘기해 써보니까 어때요? 평생 쓸 칫솔이에요 그 다음 날 또 어디 가야 돼? 갈 데가 없어 언니 밥만 해 밥만 고등어 이거 한번 구워서 먹어보자 그 다음 날은 동생은 라면 MSG도 없고 엘그룹 타면 없고 안 붓고 너무 좋아 채식라면인데 너무 맛있어 가루 세제 주방 세제 참기름 들기름 순창고추장 치즈 만두 계속 다시마팩 철수샘이 고무장갑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에텀이에 지금 수백 가지가 나오잖아요 쌀도 있고 물도 있잖아요 순창고추장도 있잖아요 참기름 에텀이 꽤 가짤까요? 소비자를 속였으면 에텀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에텀이는 신뢰 자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본을 아껴주는 거예요 이 신뢰라는 자본이 결국 계속 내가 쓸 때까지 알리면 열 가지만 썼다고 하더라도 싸고 좋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내가 싸고 좋으니까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친구도 자기 가족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 중에 모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임 사람 중에 회사 동료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동료들 중에 등산 모임도 있고 그죠? 그런데 단계를 자른다 안 자른다 1단계나 10단계나 100단계나 1000단계나 만 단계나 10만 단계나 100만 단계나 1000만 단계나 억만 단계에서 칫솔 하나만 써도 그 35%를 전부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평생 주부 생활만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장도 2장 저장을 했는데 말이야 쪽팔리게 내가 990원짜리 2,900원짜리 치약 칫솔 전달해야 되냐고 아우 나는 주부 생활 안에서 아우 나 입이 막 천근만근 무거워 나는 말 못해 이런 사람 많죠? 입이 막 천근만근 무거워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천근만근이라도 상관없어 내가 천근만근이면 또 밑에도 천근만근이에요 그 친언니도 옆집 동생도 다 천근만근이야 끼리끼리 모인다고 천근만근 밑에 천근만근 천근만근 밑에 천근만근 천근만근 밑에 천근만근 통계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통계하게 6단계만 반드시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 네 글자예요 성이 나씨입니다 나씨 나불나불이라고 이 나불나불이 나오면 내가 성공하는 거야 내가 나불나불 되지 않아도 돼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나불나불 되지 않아도 돼 그냥 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6단계 안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입이 천근만근이야 그래서 하루에 5분 얘기 애터미 5분 얘기를 떠드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은 12시간 애터미 자 뒤에 있는 사람은 24시간 막 애터미 하고 다녀 그러면 그 시간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걸로 성공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7년 전에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를 갔는데 아니 몇 억씩 번다는 사람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요 근데 드레스 턱시도가 없어 그냥 깔끔하게 다 양복하고 두피스를 입으셨는데 올라오신 할머니들이 많아요 할머니들이 많은데 인사를 하는데요 직업들이 대단하시더라고 망한 오리탕 집 아줌마 세탁소 할머니 야쿠르트 아줌마 뭐 병만 보고 20년 동안 통담만 튀기던 아줌마 뭐 이런 사람 아 남자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다 신형불량자 출신이세요 뭐 야간 대리운전 얻은 아저씨 뭐 화물트럭 20년 뭐 포크레인 전기사도 아니고 보조기사 이런 사람들이 아 내 템에서 수억씩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용기를 냈던 건 뭐냐면 나보다 학력이 한 단계 낮은 사람들이 막 성공을 하더라고 초등학교 나온 할머니들이 아 막 성공을 했대 어 나 초등학교 더 나왔는데 어 나 나 되겠네 아 초등학교가 됐으면 고학년이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용기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쉽더라 안 쉽더라 안 쉽더라 근데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확신이 드니까 어려울 게 아니더라고 생각 하나 바꾸니까 되더라고 생각 하나 바꾸니까 집단의 성공의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뭔 성공이라고요? 집단 성공 자 집단 성공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 마케팅 플랜을 기가 막히게 만들으셨구나 사랑과 측은지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분배를 통해서 많은 성공자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구라고요? 제품력과 바로 이 정의로운 보상 플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시간을 좀 단축하는 게 중요해요 압축하고 몰입해야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상한선이 있죠 그러면 똑같은 기회를 다 준 거예요 같은 시간을 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빨리 가고 어떤 분들은 늦게 가죠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확신되시는 분들이 이 일을 설렁설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하는 방법 시간 단축하는 방법 스폰서 자 스폰서는 어떤 사람이 스폰서입니까? 시스템 안에 플러그인 된 사람이 스폰서입니다 자 스폰서 중에 여러분들이 성공자들 있죠? 자 여러분들이 실패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자를 따라가면 성공자를 따라가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안내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저는요 성공자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 일은 함께 성공하는 거예요 스폰서와 함께 그 다음에 파트너와 더불어서 같이 성공하는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재심합력 사람과 나눔이 있고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마케팅을 활용해서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글로벌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제가 글로벌을 캄보디아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그런 후진국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예 원래 선지쿵형 사업입니다 인프라가 다 깔려있고 어떤 IT라는 재반시설이 다 깔려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캄보디아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캄보디아가 이렇게 빨리 열린 것은 이 보이지 않을 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께서 도와주러 간 나라입니다 가서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설립해서 거기서 공부도 하게 만들어주고 컴퓨터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뛰노는 마당까지 전부 다 이렇게 보도를 깔아주고 마음껏 놀 수 있게 하고 또 빵 공장도 해서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빵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후원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 분들이 이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 오면서 이런 스피치 할 때 울었어요 그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세요 에터미를 캄보디아에 오픈시켜주세요 울면서 스피치로 했어요 그때 회장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법인 설립해서 투명하게 도와주는 거 에터미라는 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까지 해주면 그 사람들도 소득을 받을 수 있죠 캄보디아가 오픈을 2016년 1월 23일 푸논팬 소카 호텔에서 오픈했습니다 4천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는 기대에 부풀었겠죠 그래서 이 많은 파트너가 다 내 파트너란 말인가 하면서 세미나 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 못 갔습니다 괜히 울었습니다 괜히 울었어요 왜 괜히 울었을까요? 안 사 안 사 아무도 안 사 칫솔도 안 사 칫솔도 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왜 다른 리더들이 저한테 뭐하러 그런 가난한 나라를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정말 저 사람들이 저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파트너들이 진짜 그분들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을 지졌습니다 꿈이 현실이 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노력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가족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이 세미나장에 앉아서 듣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분도 희망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는 친구와 가족들을 또 몇 명 데려올 겁니다 또 이 사람도 두세 명씩을 데려올 겁니다 그러면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여러분 밑에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칫솔만 써도 치약만 써도 여러분 먼저 하신 분은 가입되신 분은 포인트가 무한 누적이 돼서 수당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강의를 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캄보디아 밑에 필리핀이라는 나라 여러분 나라보다 세 배가 잘 사는 나라가 들어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밑에 말레이시아가 들어올 겁니다 말레이시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타일랜드가 들어올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거의 90%가 전부 다 포기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포기하지 않은 지금 파트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오토셀즈 마스터가 셀 수 없이 나오고요 다이아몬드 샤롯 노즈도 제가 이름을 다 못 내옵니다 스타 마스터 있고요 꿈이 현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애터미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비오는 날 낙에 붙듯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애터미 안 해도 3년 5년 가는 거예요 애터미 붙어 있으세요 소도 뒷걸음질하다가 취를 밟는다고 내 밑에 온팽이가 나오면 된다고 하잖아요 회장님께서 내가 반팽이야 그럼 반팽이 밑에 반팽이 반팽이 밑에 반팽이 내려가다가 확률적으로 온팽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온팽이는 누굴 데리고 나온다? 온팽이가 나와서 이 답답한 반팽이 밑에 안 물어본대 안 물어본대 답답해서 자기가 그냥 전 세계를 달라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미국을 가나다 일본이 대마 싱가포르 한보다 필리핀에서 나오는 모든 양치하고 샴푸하는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해외에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면 어마어마한 PV가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전 세계에서 치약을 누른다 안 누른다 샴푸를 누른다 안 누른다 누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누르잖아요 바로 이것이 엄청난 인쇄소득 시스템 소득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없앨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애터미가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고 애터미가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 빠지고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행동하시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애터미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꿈을 이룬 10년입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못 만날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훈을 만나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을 아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가슴속 깊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한 단계 더 위대한 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슴에서 발끝까지 여정이라고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들은 정상에 올라오실 겁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드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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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